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짧은 단상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론 익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짧은 문장에 담긴 뜻을 한 번 더 새겨보게 됩니다 그런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윤보슨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하야를 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피격되어서 서거했고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말았다 전두환과 노태훈 대통령은 군사반란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YS는 IMF 사태로 퇴임 이후에 권욕을 치렀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인 자진을 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문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아직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랬듯이 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 정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불행한 최후를 맡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오늘도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자신만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역대 대통령 중 행복한 노후를 보낸 분은 DJ밖에 없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청와대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목에 마치 기붓을 한 것처럼 힘이 잔뜩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다 못해서 나중에는 그냥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발언하고 왕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수없이 주변에서 말하더라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대통령만 되면 청와대만 들어가면 왕이 되어버리니 이따금 양식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내각제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내각제를 도입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 박지를 해서 아마 국민들의 영혼이 대통령제 하에서보다 너무너무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색당쟁이라는 것이 현대판 사색당쟁이 계속 되겠죠 내각제를 하면 그래서 내각제를 생각하더라도 이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한시적 선출직이고 봉사직인데 외들 대통령만 되면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내가 왕이로 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쏘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는지 정말 참 이 땅의 삶에서 너무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전임자들이 전행을 휘두르다가 흠한 꼴을 보는 것을 수없이 70년 이상 정도 보면서도 이런 악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의원의 글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무렵에 쓴 글을 10시 무렵에 읽었기 때문에 아직 의견이 22개밖에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Y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역대 최고로 지은 뭐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K씨는 그분은 역대 대통령을 갈리 너무너무 너무도 많이 저질렀기에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부분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글을 읽을 정도 되면 친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무엇을 잘한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것을 또 질문을 던져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앞길이 아주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다수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사람 앞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앞일을 사람이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권자에 앉거나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누릴 때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 앞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튼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총동원했으라도 다시 재집권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재집권에 성공해야 그렇게 해야 편안한 그런 퇴임 이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당사자도 그렇고 지지자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궐선거에 승리한 야당은 우리가 대선고지 점령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그런 의문문을 갖게 됩니다 본래 원론적으로 보면 선거라는 것이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에 누가 됐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퇴임 이후의 삶도 그렇지만 국민들 살림살이도 이런 상황으로 또 다시 비슷한 정책들을 지속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망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도 근래는 바로 정치라는 것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옵니까 자기의 지갑의 문제로 다가옵니까 아이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로 다가오니까 어쨌든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자주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